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29페이지 시험문제 매년 나오는 지목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목을 공부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붙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꼭 지목을 해야 됩니다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뭐 옛날에 3문제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는 나오기도 하고요 안나오면 1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 매년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9조개국이 지목의 의의를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한다 해서 주된 용도 용도 지목이다 습관적으로 용도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용어에서 시험문제 나올 때는 뭐에요 뭐 형질이다 주된 용도 주된 형질이다 있죠 그거 아니에요 주된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넘겨보시면 지목의 설정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1필목은 뭐 말 안해도 하나의 땅에 하나의 땅에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한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필목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에요 추종에서 생각해볼게 주된 용도 추종이라고 하는게 추종이에요 추종 그러니까 주된 용도에 따른다 그러니까 땅 하나의 땅 하나의 용도가 여러 개로 사용했을 때는 자 주된 용도로 추종하겠다 주된 지목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 옛날에 나왔을 때 자 옛날에 나왔을 때 만약에 뭐에요 어디에 자 이 도로가 있고 자 도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철도 궤도가 깔렸어요 궤도가 궤도가 깔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 하나의 하나는 뭐에요 하나는 도로가 하나는 철도 용도에요 자 그렇을 때 이 1필지 1필지에는 자 지목을 하나만 써야 되니까 뭐를 할 것인가 이게 주된 용도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 그래서 위에 있는 지목 아래 있는 지목 다 틀릴만해요 위에 있는 지목을 한다 아래 있는 지목을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주된 용도 추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주된 용도 추종 거기를 이제 줄 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 얘기에요 자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지목은 일시적이라 한시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농봉기 추수 다 끝내고 나서 자 어디에다가 논에다가 뭐에요 보리 심었다 이래서 전이 되는게 아닙니다 항상 지목은 자 법의 장관 절차에서 용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뀌는게 아니에요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 두가지는 이해두자 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사용목적이잖아요 사용목적 예컨대 택지개발 하게 되면 자 거기다 뭐에요 건물을 짓지 않다 하더라도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되면 그 땅은 지목이 대로 바뀐 걸로 보겠다 이게 사용목적이에요 자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 9분 나오죠 지목이 9분 나오죠 그래서 지목은 뭐에요 지목은 몇가지가 지목은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 전담 뭐에요 전담 과목이 전담 과목이 뭐죠 전담 과목이 전담 과목이 그 다음에 광염대 광염대 있죠 광염대 공부자라는 뭐에요 장학도 장학도 뭐에 관한 철회 자 전담 과목이 광염대 장학도 철천재 철천재 뭐에요 철천재 구유술을 철천재 구유술을 뭐에요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차하니 공차하죠 공차하니 원종교가 원종교가 있죠 원종교가 사쪽으로 사쪽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묘하게 잡쳐서 뭐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에요 주창했다 이렇게 해서 몇가지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28가지 지목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하고 답 있죠 과가 과수원입니다 과가 뭐에요 과수원이고 자 목이 뭐에요 목장용지에요 목장용지고 그 다음에 임야고 그 다음에 뭐에요 광천지에요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에요 이게 공장용지에요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고 그 다음에 도로고 도로고 더 도로 그 다음에 철도용지에요 철도용지에요 철도용지 그 다음에 하천이에요 하천 자 그 다음에 제방이고 제방 그 다음에 국어 유지 뭐에요 수도용지에요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용지고 자 그 다음에 유원지에요 유원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종교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묘지가 있고 잡종지에요 그 다음에 양호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에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자 그 다음에 창고용지에요 창고용지 자 창고용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쓴다고 얘기해요 이 정식 명칭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장에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자 목장용기면 이 목장용기라고 써요 목장용지 주유소용지라면 주유소용지라고 써요 근데 어디에는 자 예컨대 도면에는 여러필지가 등록이 되니까 여러필지가 등록이 되요 자 등록이 되니까 자 이렇게 예컨대 15 목장용지라고 다 쓰지 못해요 한자만 써요 목이라고 예컨대 16 뭐에요 16 자 예컨대 수도용지면 수라고 쓰고 자 17 그래서 철동지는 철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첫번째 음지를 쓰는게 원칙인데 두번째 음지를 쓰는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두장 천원차에요 두장 얼마 두장 천원차다 얘기했죠 제가 천원짜리 꺼내갖고 천원짜리는 두장이면 두장이면 천원차이다 그런 얘기에요 두장 천원차 외우셔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책 몇쪽에 먼저 나왔어요 그게 자 거기 자 37페이지에 먼저 나왔습니다 37페이지 거기 반가루 4번을 별표하시고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 정식명체로 등록한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2번은 뭐에요 동그라미 2번은 지족도 임야도의 도면에는 부어로 등록한다 원칙 지목의 첫음절 한자 머리둘자에서 두문자라고도 얘기해요 예컨대 과소는 과하고 목장용이 아까 목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왜 두번째 음지를 취하는게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주차장은 차로 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공장용지는 음 이 공짜하고 있죠 공짜 공짜하고 뭐라고 공원의 공짜가 같아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은 뭐에요 하천은 하하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투리 발음이 자 어떤 분은 뭐에요 확실히 하는데 어떤 분은 뭐에요 확실히다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못 알아들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로 한다니까 천을 한다 그랬죠 천호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여기 지금 뭐에요 유원지는 유하고 뭐에요 유지가 같아요 그래서 원을 하고 주차장은 주가 같으니까 차에요 그래서 두번째 음지를 취하는게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천이 뭐에요 하천 이렇게 뭐에요 공장 용지 그 다음에 뭐에요 하천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에요 예컨대 자 열려들 뭐에요 열려들 장이 열려들 공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공원이를 얘기하는거에요 공원 공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나이 드스러운거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공짜 들어가면 공장부터 생각나지 공원을 공원은 생각이 안나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태어나면 주변의 아파트고 공원이니까 그냥 공이면 공장용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열아우 뭐라고 열아우 원으로 나오면 이 원이 뭐에요 원이 유원지에요 유원지다니까요 자 이렇게 유 라고 나왔으면 이게 유지라는 얘기에요 유원지가 아니라 그 얘기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유원지는 들어봤으면 유지는 잘 안들어봤으니까 헷갈리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셔야 돼요 두장은 쳐놓자 이제 외워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목에 용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용지 용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용지가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용지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컨대 학교 건물 있으니까 종교는 뭐에요 사찰이라던가 절이 있고 수도 용지 뭐에요 수도 용지 하면 뭐가 있어요 수도 저기에 물을 취소해서 저기 정수하고 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 땅 위에 건물 그 다음에 철도 역사가 있고 학교는 학교 건물이 있고 여기 주유소 보세요 주차장은 용지라는 말은 안 붙어요 주유소가 붙어요 왜 주유소 가게 되면 주유소 건물이 있잖아요 주유소가 큰데는 예컨대 뭐 스타북스 라던가 이렇게 커피집 같은 건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용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름누로 저 기름누로 갈 때 여러분 주유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주인거에요 지목에 법이 정한 지목의 표비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그냥 주유소라고 써있으면 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주유소는 용지가 붙어요 근데 또 반대로 틀린 것 했는데 틀린 것 했는데 또 뭐라고 얘기 나와요 예컨대 만약에 주차장 용지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주차장은 용지란 단어가 안 붙어요 그냥 주차장이라 하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는 공원용지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공원에는 공원용지라고 쓰지 않아요 왜 일반적인 공원에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땅 위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그 땅은 용지란 단어가 붙는 거구나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생각해 두시고 여튼 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게 제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해도 기억합니다 주유소에 용지란 말이 붙는다 어디에 붙는다고 주유소에 용지란 말이 붙는다 해서 항상 뭐에요 여러분 자 시험 끝날 때까지 기름들어 차 기름들어 갈 때 어디 간다고 주유소 용지 간다 주유소 용지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에요 이거를 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4개로 뭐에요 좀 28가지를 4개로 모아서 한번 구분해 보면 자 이런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지목을 4개로 부터 하나면 일단 지목은 특징이에요 특징 두번째 단소제왕이에요 다만 자 세번째 A안에 B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잡총제에요 이렇게 4개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특징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31쪽에 전하고 답 있죠 저는 줄 쳐 보세요 물을 상시효로 이용하지 않고 줄 치세요 자 곡물 원해장물 과수류는 제외되죠 왜 과수원이 있으니까 약초 뽕나무 닭나무 묘모 관상도 자 묘모 관상도 자 약초 뽕나무 닭나무 묘모 자 묘목 동그라미 치고 식물을 주별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복지로 죽순 나오죠 죽순 그래서 일단 이 전하고 답에 답에 뭐에요 답의 구별 방식은 이 전은 뭐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뭐에요 자 물을 뭐하지 않는다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자 이 답은 뭐에요 물을 직접 뭐에요 물을 직접 이용을 해요 다른 말은 뭐에요 물 배수가 뭐에요 배수가 용해요 답이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 이 이 전에는 에 전에는 물이 많으면 뭐에요 자 예컨대 대표적인게 있고요 고추 이 고추 상추 있죠 녹아요 녹아 장발철 지나면 이 고추는 다 죽고 물이 많으면 안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문제 죽순이죠 죽순 식용용 죽순 이 죽순은 뭐에요 죽순은 이 전이 맞아요 근데 이 죽림지라고 수풀림자에요 이 죽림지는 임야에 해당한다 임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거 답은 답은 뭐하고 비교가 되요 유지하고 비교가 되요 뭐하고 유지하고 비교가 된다 왜 연하고 왕골이 있어요 뭐가 있다 연이나 왕골이 있는데 연왕골을 자 물배수가 어 물배수가 뭐에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못한 곳에서 이 자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유지구 자 예컨대 재배를 하면 재배를 하게 되면 연왕골을 재배하게 되면 물을 직접 상식적으로 이용하고 재배를 하게 되면 그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별해보지 않네요 특히 연왕골 물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한다 늑같은 지역의 집같은 경우같이 용배수가 안되는 곳에서 연왕골을 재배한다 얘기 나오죠 재배한다고 표현하는데 원래 시험문제일 때 재배라는 단어가 자생한다는 단어가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배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을 이용하느냐 배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배수가 안된다는 단어가 일단 중요해요 이 말이 빠졌을때는 자생이란 단어를 쓰는거에요 근데 자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가 단어가 뭐에요 안나오게 되면 자생이고 그게 나오게 되면 뭐에요 자 뭘 하든가 재배하든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왕골이 나와야 되고 배수가 잘 안되면 유지 물을 직접 이용하고 왜 피만이 오면 뚝을 터갖고 물 빼주고 가물면 가다주고 이렇게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뭐에요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 답이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과수는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있죠 이런 유실수에요 과수류 과수류 유실수 과수류를 아까 원해장물 과수류는 제외된다는데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된다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된다 집단적으로 재배하게 된다는건 뭐에요 말그대로 집단적으로 많이 뭐에요 많이 많이 뭐에요 일정한 일정한 뭐에요 많이 그 토지에 일정한 토지에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 그래서 예컨대 뭐에요 가지도 쳐주고 농약도 뿌리고 어 이렇게 뭐에요 그 무슨 저 과일 중에는 뭐 이렇게 자 어디에다가 이렇게 봉지로 햇빛도 좀 많이 떼되면 가려줘야 되고 너무 많이 햇빛이 세면 가려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수원이에요 이렇게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수원이다 이렇게 재배해야지만 근데 만약에 뭐에요 임야에서 산에서 자생해요 사과나무가 자생한다 나오게 되면 이건 그냥 임야지 과수원이 아니다 자 그 얘기 하는거에요 자 그래서 다만 단서지원 줄 치세요 단서지원 거기 31쪽에 두번째 줄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대로 대로 어 그러니까 과수원 내 주거 부지 있죠 예 과수원 내 주거 부지는 됩니다 이렇게 과수원 내 주거 부지는 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이 축산법에 의한 짐승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짐승이 우리 구제액과 관련된거 소 돼지 그 다음에 뭐에요 말있죠 말 그 다음에 조림프렌자 있죠 닭 닭 뭐에요 오리 타조 있죠 타조 그 다음에 꿩있죠 꿩 어 이런게 뭐에요 이런게 목장용지야 물론 이제 목장용지 내에 있는 뭐에요 내 있는 주거 부지는 이거는 이거는 뭐에요 대로 봅니다 어 대로 어 대로 본다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 4번에 목장용지 나왔죠 예 축산업 낭농업에 가축 사육하거나 거기 초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축산법에 한 오리 그 거의 개 매출이 꿀벌 매출이 꿀벌 한번 나왔어요 딱 한번 15예때 2004년도에 26만명 지원해 갖고 50명 합격했죠 그 당시에 처음에 합격할 때 어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데모하고 뭐에요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냐 어 이게 뭐에요 국민을 위한 시험이냐 뭐에요 막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 하여튼 매출이 꿀벌 한번 냈다가 이 문제된 사람은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안 내더라구요 어 하여튼 그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분 살아있었으면 그 개도 내고 그랬을까요 지렁이 뭐 지렁이 같은거 있죠 그 지렁이를 지렁이 있죠 낚시에 필요한 지렁이 그런거 있죠 그거 지렁이 그거를 뭐에요 그거를 뭐하는 것도 자 사육하는 것도 있죠 어 그것도 자 이거 뭐에 해당해요 어 그것도 목장용지에 해당해요 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만 그 주거용 건축무지 나오죠 이거 됩니다 목장용린의 주거용 무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에요 원야가 얕은 구릉이에요 자 이렇게 높지 않고 얕은 구릉입니다 구름 같은거 수림지 중림지 자갈당 모래땅 숙지 항무지 나오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자 황무자 쓰고 있죠 황무지 모래땅 음 모래땅 그 다음에 자갈땅 나오죠 자갈땅 자갈땅 얘기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산림과 원야리는 수림지 수림 딤 스프림자에요 아 수림지 뭐에요 자 당연히 중림지 딤 딤 스프림자에요 수림지 중림지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우리 암석지 돌 많은데 뭐 다 이해를 해요 다만 우리가 갈대밭이 작정지기 때문에 갈대밭하고 황무지 하고 헷갈리 있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요 뭐라고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이렇게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물론 거기 자연공법상에 국립공원 돌입공원 나오죠 어 그건 뭐 할 때 여기 자 공원할 때 다시 볼 거에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광천지는 뭐에요 단어를 용출 거라는게 소자들 나올 용어하고 날출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온수물 약수물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 외곽에 땅을 샀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거기 미국에 뭐에요 미국에 텍사스 유전처럼 기름이 한 30m로 시커먼 기름이 꽂혀 올라 얼마나 뭐에요 평당 천원 주고 샀는데 얼마나 뭐에요 자 평당 천원 주고 산 땅이 그렇게 기름이 쏟아져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이 그 하도 웃는 바람에 운이라고 이 광대뼈가 하늘 올라가요 그래서 광천지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뭐에요 광대뼈가 하늘 올라가는데 이게 광천지 그래서 광천지 그래서 용출이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용출이란 단어가 보이면 아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구나 광천지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이런 뭐에요 온수물 약수물 석위를 딴 데로 옮기는 거 있죠 송류관 송류관 송수관 있죠 뒤에 뭐가 붙어있으면 관재가 붙어있으면 이건 잡종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뭐에요 치수 물을 끌어주죠 그 다음에 또 뭐에요 물을 치수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수를 정수했죠 저수 시키고 불순물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보내갖고 도수해갖고 일정한 건물에 약품 넣어갖고 뭐에요 자 정수해요 그러면 이제 송수 하죠 네 그렇게 송수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에요 수도용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냥 뭐라고 송수수용지 관자 붙으면 잡종지 용출하면 뭐에요 광천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광천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위를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뭐에요 송류관 송수 관자 붙으면 이건 뭐에요 관자 붙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잡종지다 그래서 거기 그 자 그 17번 수도용지 있죠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치수 끌어들이고 불순물 제거시키고 자 그 다음에 도수 정수 있죠 그 다음에 송수 동그라미 치고 송수 송수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에 해당한다고 이건 수도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여러분 32페이지 쌍가루 7번 염전 나오죠 염전은 뭐에요 염전은 천일제염이란 그러나 천일제염 있죠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거에요 하늘천 천 자 일 태양일 천일 그 다음에 만들채 소금 연자 근데 거기 동력이 이용하죠 천일 하늘에 태양을 이용하지 않고 의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들었다 무슨 단어가 나오면 동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동력 이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공장용지에요 염전이 아닙니다 공장용지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대는 뭐에요 대는 쌍가루 8번 32쪽에 쌍가루 8번 대 나오죠 연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나오죠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라든가 땅 위에 공장이 있으면 그건 뭐에요 그게 대가 아니라 용도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건물의 용도가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용산 국립 박물관 자 서울에 있는 뭐에요 서초동 예술의 전당 있죠 세종무관의 해관 이런게 뭐에요 이런게 다 대다 그 다음에 국토법 관련법령에 따라서 공사가 중공되고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을 하죠 그럼 그 땅에 그 땅에 공사가 중공되면 그 땅에 건물 안짓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 택지개발이면 돼 예컨대 거기 공장부지 공사가 중공됐으면 공장용지로 본다 공장 안짓더라도 공사가 중공되면 그게 뭐에요 지목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인지 뭐에요 그 아래에 영숙성과 독립성이면 실내수용자 아 이게 됩니다 자 체육도장 자 이것도 돼요 어디 나중에 체육용지 할 때 또 밑에 자 중복대에서 중복대니까 체육용지에서 자 참고로 다시 보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를 줄치세요 두번째 줄에 이런 공장의 공장 공장부지 공사가 중공되더나 공장시설의 부지 이런 공장 안에 있는 뭐에요 의료시설 부지 있죠 거기 이들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그거 공장용지입니다 줄치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10번 학교용지에서 볼상은 체육장이에요 체육장 체육장은 한마디로 뭐에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체육장 학교 교사는 학교 건물이고 교사 교사는 건물이고 자 도로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두번째 점에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 있죠 필지가 몇 필지도 따라서 2필지 이상의 2필지 이상의 뭐에요 이렇게 진입하는 이 통로 이 통로 이게 바로 도로다 그 다음에 휴게소 안에 동그라미시고 이게 A안에 B에요 큰거 안에 작은거 큰거 안에 큰거 안에 작은거 우리 시험문제 종류산 법주사 안에 쌍사자석 등 있죠 그게 뭐에요 법주사가 절이니까 종교용지에요 이따 사적지 나올 때 한번 다시 보자 안에 안에 그 다음에 거기 세번째 중요하죠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가 있죠 이거 됩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는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는 통로 있죠 그거 공장용지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에 있다 그 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철도용지는 철도용지는 뭐만 보시면 되요 용어 중에 일단 역사가 나와요 역사 역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계도가 나오죠 계도 철도 계도 역사 이 단어만 발견하면 아 이거 철도용지구나 그래서 여기 첫번째 줄에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종한 계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두번째 줄에 역사 있죠 그거 철도용지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거 예상한 도지가 하천에요 자연의 유수가 뭐에요 비 내리고 흐르는 물 있죠 그게 하천이에요 제방은 모래바람 물 막는 것이고 그래서 방조제 방파제 방수제 있죠 방조제 거꾸려면 뭐에요 제조방 제방 제방 방수수 바다 물 그냥 일단 유지나 하천이라고 물 방조제 하면 바다 물 막는 거 방파제 하면 뭐에요 방파제 그럼 바람 막는 거에요 방사제가 모래사자 그 모래 막는 거고 제방 그 다음에 국어는 그 단어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종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있죠 인공적인 수로 그래서 이 국어라고 하게 되면 단어를 왜 내 뭐라고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거를 예상한 도지는 하천이라고 했죠 자 근데 뭐에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소규모 수로 하게 되면 자 소 규 규 국어 인공공공공공 국어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 규 규 국어 이렇게 국어 국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는 이제 뭐에요 답하고 잘 비교가 되는데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땜 저수지 호루사 소류지 호수협면 소류지는 자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 뭐에요 자 농사를 위해서 자 뭐에요 뚝 같은거 있죠 벽돌 같은거 돌 같은거 뚝을 만들어갖고 저수지 모양으로 만드는게 그게 소류지에요 소류지 자 그래서 거기 소류지 호수협면 물이 고여있으면 그게 유일한 근데 거기 자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그랬죠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단 뭐에요 자생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 배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을 직접 이용한다 하게 되면 연왕골을 직접 이용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건 뭐에요 탑이에요 근데 자 물배수가 안되는 곳에서 자생한다 자생한다 이게 유일단점 근데 아까 수동지 봤죠 송수하게 되면 수동지고 공원은 세가지에요 법이 뭐냐 일단 녹지라는 단어가 보여요 어디 거기 두 번째 줄에 공원 또는 녹지 동그라미 녹지 나오면 무조건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법에 의한 공원 그죠 국토법에 의한 공원하고 무슨 법에 의한 국토계약 및 이유에 관한 법률 이 국토법에 의한 공원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도농법 도 녹법 있죠 도농법 이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 있죠 묘지공원 이 묘지공원은 묘지에요 묘지 만약에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좀비라든가 강시라든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돼 하여튼 묘지공원하면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임야에서 나왔지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자연공업에 의한 자 이렇게 자연공원법 자 자연공원법 있죠 그래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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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공원 이거 임야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거 임야합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자 여기시면 자 거기 34페이지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을 위한 자 거기 체육협 체육활동에 적합시설 나오죠 그래서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은 대구 실내체육관 야구장 스키장 쪽 나오죠 특히 승마장 동그라미 오르승자에요 말타는거에요 운동하는거에요 근데 다만 체육시설에서 영속성과 독립성에 미흡한 정구장 골편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그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수로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투장 카누장은 뭐에요? 이거는 흐르는 물 있죠 영속성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는 얼어서 못해요 이건 그냥 하천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승마장은 체육용지고 경마장은 유원지고 여기 종마장 있죠 왜 여기 말있죠 목장용지 이게 종마장이에요 종마장은 목장용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자 그 다음에 경마장은 유원지 그렇게 구별하라고 자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중요한게 이제 거기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있죠 휴양에 적합한 인데 거기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 실내수영장은 자 체육용지니까 아 대니까 실내수영장은 대고 실내체육관은 뭐에요? 체육용지고 그냥 수영장은 실외니까 유원지에요 그 다음에 유선장 포토를 하는거고 낚시터 어린놀이터 있죠 동물원 식물원 우리가 법이 개정돼서 거기 경마장 옆에 야영장 나오죠 야영장하게 되면 유원지에요 야영장 왜 야영장은 유원지일 수 밖에 없는게 여기 동그라미 유 동그라미 원 여기 지 있죠 여기 유원지 어디 유원지 어디있어 여기있죠 유원지 야영장은 유원지다 야영장은 유원지다 그게 4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야영장 유원지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종교용지는 뭐에요 그건 안읽어봐도 되고 예배법의 설계 얘기니까 그 다음에 사적지 중에서 볼 사항이 단서조항이에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방 안에 그랬지 아까 여기 송지산 법조사 안에 쌍사다석 등 어디 안에 있어요 법조사 안에 있죠 종교용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묘지 보면 세가지에요 아까 도록법에 의한 자 거기 묘지공원 자 거기 출시세요 거기 묘지공원 첫번째 줄이 거기 묘 맨 끝에 묘지공원 그 다음에 자 봉안시설 출시세요 봉안시설 묘지공원 봉안시설 이렇게 묘지 묘지공원 음 그 다음에 봉안시설 그 다음에 묘지 내에 있는 주차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대입니다 이건 대단 대단 그래서 거기 묘지공원 봉안시설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는 대 자 그 다음에 35분 양어장은 있죠 육상 동그라미 치시고 육상이에요 해상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주차장은 자동차에 주차에 필요한 동그라미 주차에 필요한 주차에 항상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거기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부지는 주차장인데 자 다만 노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은 노자가 길로자니까 노상 주차장 이렇게 노상 노상 주차장은 자 이거는 뭐에요 노자 이건 도로에요 자 그 다음에 부솔 주차장 있죠 이 부솔 주차장은 음 당연히 주된 용도를 추주해요 자 수도용기에 부솔되면 자 수도용기 있고 공원에 부솔된 주차장은 공원에요 주된 용도를 추정한다 주된 용도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다 주된 용도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거기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및 야외 전시장 있죠 고건 잡종제 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 잡종제 그러나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자 시설물 부지에 부솔 주차장 있죠 같은 부솔 주차장인데 같은 부솔 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주차장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인 것 주차수요를 유변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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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인근 이란 단어가 나오면 시설물 부지인근에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진짜 주차장이에요 시설물 부지인근에 설치된 주차수요를 유별하는 시설물 부지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진짜 주차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유소용기에는 뭐예요 거기 소규 소규제품 또는 소규 자 액화소규가스 있죠 그 다음에 전기수소 동그라미 있어요 4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기하고 수소 요새 뭐예요 전기차도 있죠 그래서 전기 수도 수소 전기하고 수소 수소 이것도 주유소용제 그 다음에 거기 단수조항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전기용제 안에 안에 설치된 급유소용제 있죠 급유소용제 시설 에 그래요 그거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제에요 창고용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특징 있죠 특징 핵심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뭐 한다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지만이 에 그건 창고용제에요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관계법령에서 콩나물 재배에 콩나물을 뭐에요 콩나물을 자 뭐하는거 재배하는 뭐에요 토지 부지는 지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어떤 주부님이 자기가 뭐에요 창고에서 콩나물 키웠다고 창고 말도 안되요 항상 콩나물을 만들어서 자 그 콩나물이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보관저장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창고용제가 아니에요 자 그 28개 중에서 이 나머지 나머지 창고용지가 까지 아닌 나머지를 잡통지로 하세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싸던 거 아까 물리장 있죠 야외전시장 얘기 나오죠 돌 캐는 거 채석장 토치장 야외시장 자 공동오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도축장 쓰레기오물처리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기 의미 폐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 절대 주차시설이란 단어가 안나오니까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잡종지 공항항만시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예비국 훈련장 군부대 다 뭐라고 이거 잡종지 다만 여기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고 뭐에요 토치장 또는 채석장 있죠 원상회복 임야에서 돌 캔다 원상회복 조건이다 그냥 임하에요 잡종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잡종지는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변수정차 변전소 수신소 변수정차 운전하는 이때 공기는 도축장 오물을 채석장 오물에 버리고 자 야시왕 갈대뉴와 어디에 자 여객터미널 자 여객터미널 자동차 있죠 예 폐차장 공항 공항 뭐에요 자 물류장에서 잡종지 됐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암기방법 이거 예 수강노트 같은거 이제 올릴거에요 올릴건데 그거 나중에 강의 들으시면서 수강노트 같이 보시고 어 같이 보시면서 뒤에 그 수강노트 뒤에 암기방법 해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사이트에 올릴겁니다 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잡종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외우셔야 돼요 변 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있죠 변 수송차 똥차 똥차 운전하는 변 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오물을 채석장 오물 이렇게 특징이 없어요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어 자 지목이 중요하다랬어요 매년 나오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감사합니다.